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와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우수와 24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우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우수와 24장은 여우수와서의 마지막 장이고 또 여우수와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우수와 23장에서 이미 1차 유언을 하였고 또 오늘 본문 24장에는 2차로 다시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자신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후대에 대한 기도를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속에서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장 한 6일 정도 쉬게 되죠. 그래서 다 공항으로 가고 여행 떠나고 이렇게 긴 연휴를 아마 맞이한 적이 거의 드물죠. 이 시간 동안에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향한 중요한 언약을 미리 붙잡고 그걸 보고 CBDIP라고 합니다.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미리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언제 그렇게 가능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메시아의 언약과 가난한 땅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바라보고 성취를 소망했습니다. 이 언약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던 여우수와와 믿음의 세대들은 그 언약대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속에서 그들의 모든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우수와처럼 미리 언약을 붙잡고 가정 가문 보고마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을 벌이는 결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정과 가문 보고마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불신자들은 생각보다 빨리 복음을 받고 교회에 오기도 하고 신앙생활로 인도를 받는데 이상하게 가족은 친척들은 다른 사람들만큼 빨리 금방 구원받고 복음화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즉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것도 몇 년째 심지어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기도하겠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는 가정 가문 보고마에 대한 확실치 않은 믿음 즉 숨겨진 불신앙들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여우수와 24장 1절에 오늘 여우수와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인 장노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왜 세겜에 모였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우수와는 알고 있었어요. 왜 세겜으로 불러 모았을까요? 이 세겜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다 묻었던 곳이에요. 애국과 전 세계를 전복했던 요셉의 뼈를 묻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즉 중요한 언약 성취의 장소라는 거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중요한 지도자들을 불러서 중요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우와를 섬기라. 여우수와 24장은 이미 가난한 땅을 다 정복하고 이미 열두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이제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애국에서 노예 생활할 때 섬겼던 애국의 신들을 가난한 땅까지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는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당시 풍요와 번성과 다산을 상징하는 발신들을 곳곳에서 집안에서 곳곳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형상의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아주 교묘하게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보금 아닌 보금처럼 보이지만은 비보금적인 생각과 사상과 기준들 체질들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우상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경계를 하죠. 보이지 않는 우상은 조용히 삶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게 우상인지도 몰라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삶 속에서 세상과 현실의 영향을 받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늘 14절에 치워버리라 얘기합니다. 이 치워버린다는 원뜻은 뭐냐면 온전히 남김없이 완전히 패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가문 보금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절대 계획이자 절대적 언약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하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눈으로 어떤 기준으로 나의 가정을 나의 남편을 나의 아이들을 나의 부모님과 친척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평생을 함께 살아왔기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여전히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이들은 안 돼 우리 부모님들은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내 가족은 안 될 거야 기도하면서도 왜 그렇죠? 지금까지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거든요 다 해봤어요 나름대로 몸부림 쳐보고 애써 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니까 맞지만 그러나 그건 철저한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 나의 결론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나의 결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4경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정 가문 보고만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대한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회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암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가정 가문 보고만 칼과 창 즉 사람의 기술과 능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속해 있는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죽도록 싸워야 돼요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보장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전쟁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뿌리 깊은 불신앙 가정과 가문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나의 불신앙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불신앙을 버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가정과 가문 보금화에 대한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으로 세우는 믿음의 망대입니다 여호수와는 마지막 유언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계무로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한 후에 두 번째 내용 그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가정과 가문 보금화는 철저한 치열한 영적 싸움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신앙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체념 상태로 언젠가는 되어지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얼핏 보면 믿음의 고백인데 실은 그 내면은요 불신앙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과 상태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와는 너희들은 혹 우상과 이방 신상을 섬기더라도 분명한 것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포기하고 남들은 될까 안 될까 그 상관없이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지금 가정의 상태 가문의 상태 가족들의 믿음의 상태 그거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가정 가문 보금화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나의 시간표에 집중하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 여호수와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의 가정과 가문 가족 전체가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표가 올 때까지는 그건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보금에 집중하고 내게 주신 직분과 현장과 미션에 올인해서 그 속에서 응답과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그 증거가 결국 가정과 가문에 전달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과 가문에 사로잡고 있는 공중건세자분자 악한 사탄과 흑암의 망대들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편과 가족들을 믿게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이 집중하고 인도받아야 될 영적 미션과 시간표를 놓쳐버리고 자신의 영적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남편 아이들 가족 부모님 막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의 시간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가족들도 다 은혜를 놓쳐버리고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시작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로 너에게 너의 이름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발판 삼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가정 가문 보구마 남편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닙니다 친척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내게 주신 시간표와 응답을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 가정 가문 보구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를 통해서 그래서 4경전 16정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와 내 집이 오늘 똑같습니다 요수와 24장 15절에도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가정과 가족들 가문이 다 뒤집어지고 다 넘어지고 다 믿지 않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망대로 내 안에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망대로 세워져 있다라면 결국 가정과 가문과 후대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남은 평생에 그리고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정 가문 보구마에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망대 잘못된 망대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움으로 가정 가문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